작년에 시내타운 1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진짜 너무 아쉽게도 오늘 덕쌤과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영화의 못에 영화가 보고 싶어서 코너가 마음이 아프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짜 매주 영화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청취자분들과 함께 같이 영화를 보기 때문일까요? 매주 한 번씩 영화를 보는 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뭔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더 편안해지시고 재밌어하시는 게 느껴져서 되게 저도 감사하고 시내타운 가족들도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역시 영화는 같이 보는 게 재미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영화 얘기를 많이 못했었어요. 한동안 해보니까 영화는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자 씨가 덕쌤 시간이면 같이 영화 여행 떠나는 것 같아서 기다려지고 설렘이었습니다. 덕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윤덕원 씨 라디오에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1시에 애프터클럽에서 여러분 뵐 수 있으니까요. 다시 뵙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공연하고 음악하는 게 일단 기본이니까요. 올여름에 있을 공연 지금 약간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잘 준비해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공연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아 네 물론이죠. 네 가겠습니다. 진짜 감사했고요. 끝곡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꾹꾹꾹 들으면서 윤덕원 씨와 다시 만난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은 덕쌤에게 다 맡길게요. 아 저요? 네. 그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 잘가요. 안녕.